1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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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1박에서 엘리트 잠리기 낫겠지? 탐부사 위로가스 나름수 비타데벌 고개 에이씨 1클릭 했더니 엘리트 잠리 정매 저도게 정매 에이씨 유독 성알 괸전 아 왜 뭐 오 R 뭐야 이거 시드가 개쌍이네 1박 2R시드였어 저거 왜 총매는 무슨 띵 띵 미션이 퇴한 현장이라든가 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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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반 략가 하나만 지금 바로 무한되네요 근데 수비 챙길 방법이 없다 튕겨내기 전략값 없네 없어 연금 들고 온다 두편이나 그냥 뻘건가면 그냥 뻘건가면 전등 전등 작은 상자들아 아니 염주까지? 아니 뭐 제가 이거 없는데 기신 포션 들고 가고 싶은데 잘 천 nak 들 한 26 예 그릇 신 한 30 유럽 일단 심장 달팽이 제외하고 다 잡았고 가방 귀신 들고 가야 돼 귀신 다 차돌리는 중 제모 룬 괴라미드 이엿 괸전 지우자 룬피 괸전 기적의 시너지 룬피 괸전 기적의 시너지 심포흡 아이고 릴리안이 못삼려 깨버린 것 순수 심포흡 이 뭐 질수가 없는 룬이구나 아 이건 좀 심포흡 근데 가지 넣어도 상관없긴 해 딱히 소멸 카드도 없어서 와 1421골드 심포흡 근데 이거 시드가 쩔긴 하네 R2개 나오고 핵망치에 가지까지 돈을 다 쓸 순 없겠죠 킹쓰 룬피 괸전 기적의 시너지 룬피 괸전 기적의 시너지 룬피 괸전 기적의 시너지 귓은 포션은 지 나오냐 굉은 포션은 지 나오냐 킹게이 갈더리 아이고 나왔다 3알씨드 였구만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세요 2알 오븐장 1븐상 2븐상 2븐상 당겟 전투앞 서열 1위가 누군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압축 사일런트 아이고 아저씨 많이 파세요 가방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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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ж